지금 시간 3시 정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역 2번 출입구입니다. 보이는 차량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2호 순탈 차량입니다. 본인이 이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언제부터 서 있느냐. 112에 신고를 해봤어요. 112에서는 순찰차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이 되는데 이 서대문 2호 차량 여기에 상황실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경찰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12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전화 111이죠. 여기 서대문역 2번 출입구 앞인데요. 서대문 2호 차량 여기 아내는 아무도 없고 주차하고 있는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하고서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고 여기 뜨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받는 여경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차량인지 말이에요. 경찰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 112에서 전화받으시기를 거기서 다 뜬다는데 내가 기억하기는요. 제가 볼 때 저 뒷글목에다 세워놓고 주무시는 순찰 차량도 있고 그런 것도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 차량 어떻게 해서 확인이 아직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관할 경찰서로 다시 연락한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읽을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